국내 증시는 26일 정부의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에 코스피와 코스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.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저 PBR주와 금융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. 코스피는 전일보다 0.77% 내린 2647.0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에선 실망 매물이 나오며 하락폭이 컸습니다. 코스닥은 전일보다 0.13% 내린 867.40으로 마쳤습니다. 삼성전자는 0.14%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0.25% 올랐습니다. 현대차는 2.05% KB금융지진은 5.02% 각각 하락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